오 나 오늘 앞이네 실로는 이렇게 쉐어 택시가 일상입니다 일반 택시보다 좀 불편하긴 해도 돈 아낄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 운이 좋네요 올 때는 뒤에서 이러고 왔었는데 아 미쳤구나 홍수 아니야? 1,000원 1,000원 루페? 얼마나? 6,000원 7,000원 1,000원 1,000원 12,50원 50루페이지만 렛츠고 렛츠고 5성급 호텔 뭐 이것도 좋지만 정글에 있다가 탈출하니까 새롭네요 도시가 도시가 새로워 이거는 월드카야 처음 보는 것 같아 인도에서 여기서 교통체증 장난 아니구나 그것 같아도 도시 개 멋있다 뭐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행을 좀 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서 저한테 좀 투자를 할까 생각하고 오늘은 5성급 호텔을 가보고 있습니다 주제에 또 본분에 안 맞게 말이죠 제가 랄릿이라고 나름 셀카타에서 유명한 호텔 예약을 했는데 가격이 10만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박을 그냥 예약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안으로 들여보내줄지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 완전히 정글에서 막 탈출해가지고 막 신발도 너무 많이 안 씻었죠 머리 안 감았죠 아무튼 상태가 메롱인데 5성급 호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냐 랄릿 이게 지금 랄릿인 것 같은데 건물이 이거 맞나? 건물이 너무 낡았는데 랄릿? 네 랄릿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뭐야 아 외관만 조금 그렇고 내부는 오성급에 왔네요 아 아 투데이 I think 마이 체크인 타임이 2PM 2PM 이제 코스유? 아 아 오케이 어 뭘 자꾸 주시하고 확실히 낯설해요 확실히 이건 적응이 안 돼 아무튼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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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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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느낌이 뭐냐면 지금 엄청 막 럭크지한 느낌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을 보면은 페인트질만 도배만 다시 한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런 거 음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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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doo 이동은 찌와 커피맥이 같은 공감부다 용도로 오와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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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틀 바니버틀 로마피가 어디서 이런 곳은 please to visit the heritage site of the building. 아하. you can let us know. or if you want to go now, I can take you there. let's go. let's go right now. let's go then. 원래 이렇게 하나씩 안 내줘나? You gave the information for every customer. Though, see very honestly to say, the heritage site, that's the call, we will provide the heritage walk for the customers who would always require it. Okay. Okay. Which floor? I will take you to the first floor. 그곳에서 유세할 수 있는 호텔 수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요? 타인에 있는 차량이 적혀있어요? 예 그게 신용사를 지en해서 근데 신용실과 운동선은 상승도를 추출받듯이 안녕하세요 제가 술을 마실게요 내가 날아가고 싶어요 Just from where? 시장 한번로 진짜 좋은 곳이에요 제 친구들과 함께ics 옷을 마실 거 같아요 그쪽은 수영장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멋져 그쪽은 수영장입니다 그냥 수영장은 수영장에 있는지 그쪽은 수영장에 있는지 와, 넓다 수영장 호텔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거 보니까 약간 헝가리 세체니 느낌도 좀 나고 오케이, 땡큐 낮은 시간은 수영장에 있는지 위에서 부인과 föret장이네요 이제 새로운 빌딩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딩이 150년 더 180년이 네 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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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스 구여할 수 있는지 서영장에 있는 홈페이지 1830인 반 도와주지요? 네., 당연히 아, 고기야 아우, 굽다.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의 현실은 모델이 되었고, 예, 현실의 현실입니다. 현실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건 현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현실은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모두 그룹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것은 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파! 스파! 제가 기다리지 못해 이 폼은 아직 일어나고 아직 일어나고 아직 일어나고 네, 만약 이 폼을 잡고 이 폼을 통해서 이것은 큰 스테이크 큰 스테이크 큰 스테이크 첫 스테이크 제 스테이크 제 스테이크 제 스테이크 이 스테이크 이 스테이크 저는 이 스테이크 이 스테이크 에어컨이크 esc이크 세계 이 스테이크 저는 이 스테이크 엘리작 제 스테이크 엘리작 이 스테이크 아니다 이것은 이 스테이에게 충격 5차 호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의 호텔에 있는 뇌커트리가 없습니다. 이 호텔에 있는 뇌커트리가 없습니다. 이 호텔에 있는 뇌커트리가 더 좋습니다. 저는 뇌커트리가 더 좋습니다. 네, 당연히. 뇌커트리가 많이 들어요. 뇌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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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커피. 뇌커피. 뇌커피 이건 뭐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이렇게 함안도 있네요 커플룸 굳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제가 그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거 작은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저한테 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Carrotman Carrot Man. Carrot Man. Yeah. As a vegetable. Carrot Man. I already know you. You know me? Yeah. Please come. I mean, my kid knows you very well. No way. My kid has used to all these things. Your kid? Yeah. He is the robot. It's about just world travel. Just world travel. I'll inform him to check about the Carrot Man. Okay. Okay. And th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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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en bagel oven. Which is more bigger than a rule. Thank you. Thank you. Cheers, brother. He's going to show you. What? The sink is a single one. I was just sleeping. The sink is a stone. capacity. The sink is fatty. The stalls are stuck. The sink is fratting. It's fine. So, we can see thisolen哪, 이런건 아니지만 어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게 그냥 고풍스럽다고 말을 하기가 좀 그런게 이런 먼지들 보이시죠? 이런 먼지들 배드버그는 없겠지 설마? 배드버그는 없겠지? 뭐 특별한건 없는거 같아요 데스크 있고 TV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티 먹을 수 있는거 다 공짜죠 이런거? 물골 그 다음에 절대 쓸 일 없는 금고 그 다음에 가운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어메니티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컵이 왜있어 여기? 저는 이런거 잘 몰라서 좋겠죠? 날파리가 있냐? 드라이기 그 다음에 휴지 인도 화장실에서 휴지 보기 힘든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런것도 봐도 청결동 막 그렇게 좋진 않아 5성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거 보이시면 일단 사이즈 나오죠? 어떻게 관리를 했나 안했나? 물대도 막 껴 있고 샤워기 상태도 관리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참 그래도 나름 5성급인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떻게 5성급이냐 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잖아요 9만원짜린데 조식 포함 뷰 한번 볼까요? 뷰? 우리 호텔도 뷰 좋아하시잖아요? 음 풀뷰? 보통 여기 풀장이 있어서 풀뷰가 나와야 되는데 그라쓰 사실 저는 여행하면서 따뜻한 물을 못쓴지 좀 돼서 따뜻한 물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아이고야 합격 거짓말 한만 치고 인도에서 처음 맡아봐 피존냄새 슬리퍼 안 신으면 못 돌아다닐 정도야 여기 일부러 막 더러운 것만 찍는게 아니라 다 더러워요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할거냐면 지금 머리 보시면은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었죠? 네 여기 아까 살롱이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안 비싼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머리도 살짝 다듬어 보고 제가 오성쿠 호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발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오늘은 제대로 한번 누려보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완전히 쉬어가는 영상도 하나씩 나와야 돼요 아 근데 머리 너무 많이 길었다 바로 정리하러 가볼까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가 다 닫고 오늘 하루가 다 닫고 스위밍풀은 닫고 스위밍풀은 닫고 오늘 하루가 다 닫고 아, 망했는데? I might go for dinner OK, see you then OK, sir 아니 좀 편하게 좀 가자니까 어선껏 마서도 이러네 이제 뭐 식사 안된다 그래야지 또 아, 고급죠 고급죠? 아, 좋다 아, 고급죠 고급죠 가격이 궁금하긴 했어 얼마 할까 만원에서 만오천원 뭐 이만원? So, which steak do you have? I want this steak, sir I want garbunata? I want a prawn Spaghetti pasta Thank you 딱 한 잔 나오네요 고급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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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뭔가 5성급에 힐링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짜증나지 지금? 이유가 뭘까요? 호텔이 더러워서, 머리를 못 자라서, 스테이크를 못 먹어서, 청소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비가 와서 수영을 못해서, 못 사요 아니 근데, 식당에서 언제까지? What time? I'm so hungry 아니 아니 안 끝나는구나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No, no, no 아, 안 끝나는구나 응 이 사람은 25분 됐는데 아니, 야, 머리 아파 오우 오우, 걸레기 시작됐어 걸레기 시작됐어 갈고 나와라 면을 감아 먹는다, 그렇죠? 이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와우 진짜 나는 까도 모종에서 까물리거든요 이거 진짜로 드디어 끝났어 아, 끝났다, 끝났어 후 네 지가 우쭈구만 자, 오늘 뭐 오래간만에 운동때리고, 수영 한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식이 또 궁금하잖아요 조식 먹으러 갔다가, 머리..머리 이발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잇 Can I use a gym? Thank you Yo 아 여기서 어깨가 너무 좁히네 쌀 좋구만 쌀 좋구만 Yeah I'm looking for raunders Here Okay Raunders 가격 한번 볼까요? 다음에 볼게요 짜는 게 일이야 짜는 게 하하하하 방 안에 먼지가 많아서 젖은 빨래가 좀 있어야 되긴 해요 오우 사람들 많아 많아 야 오늘은 다 어디 계셨던 거야? 호무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도 저녁의 음식들이 다 모여 있네요 디저트도 야무지게 있고 주스도 그렇고 오랜만에 깨끗한 음식 먹네요 깨끗한 곳에서 오우 불냄새 카레 이거 뭐야 제가 파인애플은 뜨겁거나 데워진 거 안 먹거든요 와 토마토 진짜네 자이 내부 스타베이 자이 누구세요? 하하하하 하핳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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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인다 음식으로 빵 조식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나? 뽕을 뽑는구나 기레기레 머리 자러 가봅시다 하.. 약간 다듬어만 볼게요 많이 자를 생각은 아니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네 어느덧 인도 여행이 두 달이 넘어가는데 인도라는 나라를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참 그래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사실 약속 시간 안 지키고 이런 거 되게 빈번해요 인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인도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좀 늦어도 엄청나게 미안해한다거나 막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인도에 무난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아무튼 아 매우 출발 아 매우 출발 아 매우 출발 좀 늦 Emmett 한국인들은? 아니요? 제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름이 아름다워? 아름다워 너는 사용하지 않나? 아름다워 아, 예 아, 프로페셔널 예 오, 뭐야 오 좋아요 주문하셨어? 네 아주 좋아요 웨 Glen 헤어컷이 500cc인데 샴푸가 500cc입니다 갈상 그냥 오늘 플렉스 하는 김에 1500짜리 헤드마사지를 받고 샴푸에서 헤드마사지 하는 건가요? 헤드마사지 오일 오일 샴푸 후에 샴푸 후에 오일 클루 이렇게 되면 이제 할 만하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준대요 태어나서 헤드마사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일은 어떤 드림을 드릴까요? 아, 어떤 드림을 드릴까요? 오일은 더 오케이 아, 드림은 이즈요 머리는 언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났어 끝났어? 헤드 마사지 후기 눈이 시원하다 눈에 피로가 다 풀렸네 와아 사랑해 이건 더 좋아요 샴푸가 안 끝나는데? it's too much hair or not i want you okay okay doesn't problem i'm super into it 내 が 맑아지는 느낌 아 너무 시원했다 와 샴푸 다들 오시면은 헤드 스파 하지 마시고 샴푸만 하세요 아 만족도 최강이네 역시 매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